마가복음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예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 말이 옳다다 하시메. 대제사장들이 여러가지로 고사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라대.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수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이 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돼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돼.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돼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자칫질라고 십자가에 못 받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멸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대와 루포의 아비인 구르네사란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대. 아하 성견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선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우아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선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됨에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대 보라 엘리야를 부린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회융의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고 가로대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리다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구보와 요새의 어머님 마리아와 또 살로매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여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에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비일곶 안식일 전날임으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드의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예원이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하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리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밤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넣으며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